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드디어 퇴근이 보인다! 가스야! 이불 속으로 가자 이제! 자 명장의 예능게임방송 크리스마스 특집 연말에는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특집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시참대회 명장컵 세븐 두번째날 토요일에 진행하는 마지막 네번째 종목이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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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목 명장컵 세븐 되겠습니다 오목 명장컵 세븐은요 룰은 간단합니다 명장을 이겨라에요 총 두 판을 진행합니다 참가자마다 두 판씩 진행해서 두 판을 모두 이기면 2점 획득 하지만 질 때마다 1점이 차감이 됩니다 간단한 룰이죠 자 그럼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누가 누가 참여하는지 보도록 할까요 오목 자 오목은요 음... 틱톱 보통님 없고 찬자님 없고 딸기님 없죠? 난쟁 없어요 그럼 드래곤 나이트님과 아선님과 리소스님 세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드래곤 나이트님부터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명장TV 비공개 예... 시천대회 명장컵 4... 4... 4... 4... 4... 예... 자유 자 경기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수... 훈수 두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경기 시작합니다 명장을 이겨라 이기면 1점 지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시작합니다 명장님 제 목소리 안들리세요? 네 안들려요 지금 여기로 오세요 대기방으로 오세요 대기방 경기 시작합니다 자리 3기방이신데? 네?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타트 시작됬습니다 자.... 적돈 2004 적돈네요! 예 오~! 오élé 오옹 저는 오목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하기 때문에 소비와 동시에 공격을 잘해야지 그래야 오목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이게 참 두뇌 싸움입니다 이게 아니 근데 바둑알 놓는 소리가 왜 이렇게 총소리가 나죠 이렇게 잘 끄닥쳐요 세게 때리네요 드래곤아이티님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야 뭐가 끝나요 제가 이겼잖아요 그냥 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 1라운드는 이렇게 해서 드래곤아이트님이 마이너스 아 시끄러 아 왜 이렇게 시끄러 자 마이너스 1점 됩니다 오목에서 모드 마블은 리소스님이 1점 맞죠 오늘 했던거 네 맞습니다 오늘 했던거에서 공포님이 개인전 1점 그리고 협동전과 어 그 뭐야 생컨전 생컨전에서 마스터님이 두번 다 우승했죠 그래서 2점 네 그리고 어 어설티기어는 리소스님 1점 그리고 모드 마블은 리소스님이요 마이너스 1점이에요 아 쉽지 않네요 네 드래곤님 자 2라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두판이에요 두판 진행합니다 어 드래곤아이티님 어디갔어 들어오세요 아 예 들립니다 네 아 지금 지수님 자 어 갑자기 심심하셨나봐요 새벽에 어 구도감례입니다 뭐라구요 할게없어요 심심해요 아 심심해서요 그럼 영상티비 유튜브 보면 되죠 네 살찐 살찐 별님 어디갔어요 환영합니다 아 드래곤아이트님이 엉크가 떴나요 자 안타깝지만 한판은 냉겨둔채로 다음 참가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목 다음 참가자는요 아서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아서님 오세요 어 아 아서님 오세요 아서님 자 아서님 총 두판 하는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현재 아서님의 점수가요 어 현재 2점을 갖고 있는데 이 2점을 더 따느냐 더 잃어버리느냐 지금 경계 달렸습니다 0점일거 같아요 자 들어오세요 빨리 488 588 아니 588이 아니고 488 어 588이지 예 그게 아니에요 이와서님 오셨네요 아 이 추운데 이게 소금만 입고 감사합니다 자 레디 해주세요 레디 스타트 아 레디 네 시원합니다 자 명장을 이겨라 부러지겠어요 부러지겠어 어 헤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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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스키 하하 호우옥 오오오옥 그렇지 죽었다 이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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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깜짝이야 뭐 개소리 닿아가지고 깜짝 놀랐네 3,3은 안되구나 아.. 막으면서 이렇게 했네 자 가자 가자! 으으음 쉽지 않죠? 네에? 자, 과연 점수를 딸 것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1점을 깎일 것인지 어, 여기다 했다 쟤가 이겨도 되나요 혹시? 그럼 이거 주면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그렇죠 룰이 그렇게 나와있어요 공지사항에 제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오 여기다 왜 넣지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미쳤다 끝났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와 3-3 안돼 와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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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0이 이긴건데 아 100이 이긴거라구요 잠깐만요 아니아니 지금이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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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껌패야 왜 하품효과는 뭐냐 어디에? 아 방수 보였는데 오우 야 위험했다 위험했다 아 아아아아아아 히히히 히히히 자 이렇게 해서 레모나이트는 오셨어요? 아선님이 아 안오셨어요 아선님이 아 아선님이 1점 네 찾아 우와 자 이제 두번째 경기 진행할게요 자 2라운드마저 뺏길 순 없죠 어 어 앞마당 멀티 가져와나요? 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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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죠 안마당 멀티 이게 다 설계가 되어있는거지 저게 나중에 큰그림됩니다 여러분들 큰그림됩니다 큰그림된다 자 빌드업하고 있는데 어 이리 너무 쉽지 수비만 잘하겠습니다 아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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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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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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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헤허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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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 이럴땐 필요한게 이세돌 빙의! 어 일단 어 어 뭐 여기에다 놔뒀지만 어 글쎄 알파고완의 대결에서도 승리해봤기 때문에 오목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똥심신라면 근데 이 세전은 바툭 아니에요? 일단 오목도 비슷한 거기 때문에 잘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성대모도 대박 알 감사합니다 리액션 대박 리액션 대박이요 전형적인 무한도전으로 따지면은 아 우리 대답 자판기에요 지수님은 대답 자판기 보세요 어 약간 위험하다 하지만 이런 것 따위에 내가 굴하지 않지 아이 뭘 있으네 또 기사님 맷돌 순잡이 알아요? 이 맷돌 순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맷돌에 뭘 갈려 잠깐 하 그래서 해보시겠다 오케이 끝났다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보이죠? 여기가 아니죠?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그렇지 끝났다 끝났스 끝났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 안돼 자 이렇게 해서 아서님은 1점 얻은거 1점 날아갑니다 무효가 되죠 자 이제 두번째 리소스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리소스님 들어오세요 세번째죠 세번째 리소스님 자 자 차전자님이 네 기권패 틱톡포톡 예 실격 마스터님 아 자 틱톡포톡 차전자 딸기난쟁 실격이죠 자 리소스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레디해주세요 네 뭐라고요? 주연님 누구에요 주연님 아 리소스님 네 리소스님이요 예 자 리소스님과의 경기 명장을 이겨라 1라운드 시작합니다 이기면 플러스 2점 지면 마이너스 1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리소스님 2점 얻었는데요 과연 보탬이 될지 경기 시작합니다 리소스님이 항상 대회 운이 좋아서 그렇죠 자 아 네 오 자 지금 명장 진영은요 8시 진영 테란이구요 리소스님은 흰색 프로토스를 골랐습니다 자 자 전진배라고 하죠 오호 바둑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하시는거지 하하하하 그렇지 감 왔어 리소스님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감 왔어 나 지금 이야 수읽기 좋죠 감 왔다 감 왔다 오케이 리소스님 먼저 오세요 하하하하 오케이 됐어 자 봐라 바로 막아버리기 신화에요 신화에요 신화 손님 신화 손님 아니 바둑알 깨질 정도의 소리가 나오네요 델핀님 어서 세화냐입니다 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코로 선풍기를 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시원하라 아 저예요? 모르겠어요. 너무 가까이 있나? 콧구멍에다 넣으면 안 되고요, 마이크를. 입 쪽에다 해서, 입 쪽에다가. 아픔 소리 듣기 싫어.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수 대박이야. 됐다, 됐다. 그렇지. 됐다, 야, 됐다. 됐어요, 됐고요. 저기 막아야죠. 왜 이렇게 돼 있지? 왜 이렇게 돼 있지? 본인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자, 두뇌 대결입니다. 명장과 리소스님. 오목 1라운드입니다. 뭐 이런 것쯤이야, 이렇게. 그렇지. 어, 두나님 오셨다. 네, 이따 갈게요 또. 들어오라고 하세요, 드라곤. 드라곤님 들어오세요. 드라곤님 나이트님이 1라운드 졌고, 2라운드 남았습니다. 어, 공격. 어허. 아, 네. 여러분들 입 근질근질하면 말해도 됩니다. 아, 밖이에요? 어쩔 수 없네요, 예. 마이너스 1점만 되겠네. 마이너스 1점만. 5라운드 남았습니다. 35회를 찾았구나. 아, 약속이 있어졌구나. 아, 약속이 있어졌구나. 아, 약속을 새벽에? 아, 약속을 새벽에? 새벽에 약속을. 자, 일단 여기다 쳤지만, 좋은 수는 아니어 보인다. 흐헤헤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집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오목 다들 해봤잖아요, 그쵸? 시청자분들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상당히 신조하네요. 리소스님이 느낌이, 나 무조건 1점 딸 거야. 이런 느낌이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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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자. 뭐한거지? 안 막으면 죽어요, 이거는. 그렇지. 계획대로 됐다. 됐다. 야, 나이스. 아, 끝났다. 오케이. 좌삼삼, 우삼삼. 오케이, 됐어, 됐어. 대강 나이스샷. ZD 됐고요. EH. 오케. 딱 걸렸어, 야. 크. 하하. 하, 하하. 아. 경기. 승리합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명장이. 승리할 했기 때문에, 리소스님이 마이너스 1점, 됩니다. 2라운드 바로 진행할게요. 자 마지막 라운드죠 레디해주세요 4시 방향의 앞마당 미리 싹을 잘라놔야 돼요 재밌죠? 살찐별님 줄잡 부탁드릴게요 줄잡 부탁드릴게요 아잇 감사합니다 좋아요 다양한 게임 합니다 살찐별님 자 이건 무슨 전술이죠 살찐별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잇 좋아요 감자 아 추천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찐별님 걸렸어 오케이 됐어요 걸렸어 감자 맞다 걸려 들어오고 있어요 제 큰 그림 속에 지금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초가 지고 있죠 그런다고 해서 번뜩이는 다른 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4수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끝나면 말이죠 예측해볼게요 이거 끝나면 리소스는 자러 갈 겁니다 백포야 당연한 소리들 아니 정말로 끝났다 야아 아 저걸 야아 어떻게 봐드려야되나 어떻게 봐드려야되나 못버셔야되나 야아 안타깝 우싱 이게 알깍이었으면 바로 쳐버렸어야 되는데 네 시간 끌기 아 GG 안치나요? 자 GG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자 GG 한번 나와야되는데 편한 의자님 어디서 제가 하냐냐 어? 자 몰래멀티 자 일단 해결해줘야죠 몰래멀티 자 아 몰래멀티 갔어요 자 이렇게 드래곤볼 뛰었습니다 아 매너가 좋지 않습니다 자 뮤탈리스트 보내놨고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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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스캔 뿌려봤고요 네 스캔 뿌려서 몰래멀티를 다 잘 저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멀티가 상당히 많아요 어 멀티가 무슨 야 아니 서플라이 뒷판 아 가스까지 아 SCV 아 배로 아 엔지니어링 아 벙커 아 서플라이 뒷판 해처리까지 아 아칸 아 똥칸 아 똥똥칸 아 지금 지금 바둑인가요 아 어 일단은 어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 제가 알파고를 이겼기 때문에 어 차분히만 하면 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흠흫흫흫 흫흫흫흫 제지를 해줘야죠 흫흫흫흫 어 어 세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흫흫흫흫 한다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 승리 자 이렇게 되면 2라운드 명장이 승리하면서 리소스님이 마이너스 2점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자 도박 도박의 컨텐츠였죠 오늘 점수 본전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맞습니다 자 명장의 예능겜 방송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참외대회 크리스마스 특집 시참대회 명장검 세븐 이렇게 해서 둘째 날 대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가자 추천 절차 펄친 가자 유튜브에 명장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고정